안녕하세요. 올리브유 오징어 팽이버섯 고기 밴드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너무 맛있어요 마시멜로우 청양고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그냥 먹을 수 있을까?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음... 또한 음식은 너무 맛있다. 바로 소스에 찍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한 번 먹어볼까요?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영상에서 만나요!